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드디어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출문제는 이 강의집으로 합니다. 이 문제집으로 해요. 이 문제집이 아닌 것은요. 작년 거는 작년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강의는 제 사진이 있는 거 이걸로 수강하셔야지 다른 걸로 하면 이게 안 돼요. 왜그러냐면 순서가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아가지고 이 강의 책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전 강의 있으신 분들은 이전 강의 거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실에 추록 줬거든요. 그래서 추록에 해당되는 문제만 골라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챕터 3의 5번 문제가 이번에 추록으로 추가됐다. 그러면 챕터 3 찾아가지고 그 5번 문제 강의만 여러분이 수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집이 다르면 이게 앞뒤 찾아가면서 집중력이 흩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문제집이 다르면 이전 강의 들으시고 이 강의 들으시려면 이 문제집을 사야 한다. 아시겠죠? 이 제 사진. 어떻게 잘 나왔나요? 사진 너무 잘 나왔죠? 이걸로 할 겁니다. 이번 문제가 작년 문제집보다는 한 250문제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0문제 약간 넘어요. 아니다. 2000문제 안 된다. 2000문제에서 제가 줄였구나. 한 1600, 1700문제 되나? 그래서 2000문제 안 됩니다. 이번 거는. 제가 많이 줄였어요. 경찰 소방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 소방 문제를 다 없앴습니다. 조금 있어요. 중요한 문제 몇 개는 있지만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생각하는 건 자세가 컷했습니다. 게리직도 이제 없어지게 될 수 있지. 다음 문제집에는 게리직 문제도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우선은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사 아직 한 번 정도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거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우. 괜히 갖고 왔네 책을. 이거 어떻게 돼있냐. 총 80챗으로 돼 있어요. 제 거 기본서, 필기노트, 기출문제 모두 같은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챕터 8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 않으면 수록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 않는 건 수록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도 정답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말고요. 저 따로 오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왜 불안해요? 쫄지 마세요. 학교할 수 있으니까 쫄지 마세요. 모든 문제 다 풀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문제, 여기 있는 모든 문제 다 풀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문제풀이 스킬, 사료보는 법 위주로 여러분이 수업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여러분 다른 선생님하고 저는 문제 푸는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다른 선생님은 무슨 향전이 있다. 그러면 향전에 대해서 사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문제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차피 그거 기본 수업하고 필기노트 수업이 다 있는데 그거 모두 그래. 그 사료가 있으면 이 사료의 핵심 사료 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 이 문제 보는 방식, 문제 푸는 방식, 스킬, 그거 가르쳐 줄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쓸 수 있는 그 스킬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아 이거요. 그래서 김종호 수업의 핵심은 여러분 기출문제 수업이라고 다 극찬합니다. 제 수업은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필기노트 수업하고 기출문제 수업이에요. 다 좋다 그래요. 다 좋다. 특히 이 수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 거 암기 팁만 암기하면 망해요. 암기 팁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돼. 암기 팁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된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수강하시고 난 다음 여러분 성적이 아마 급상승하실 겁니다. 자신합니다. 급상승할 거예요. 문제 보는 방법도 아마 여러분 눈이 트일 거예요. 그래서 꼭 수강해야 할 강의가 이겁니다. 제 거 특강 이런 것보다 이 강의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문제집에서 종우생 한마디가 정말 많이 추가됐습니다. 저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종우생 한마디. 제가 수업시간에 하는 얘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봐봐. 주름 문제인데 설마 3번 찍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의근부 가서 쟤를 부러야 한다. 여러분 의근부 가서 쟤를 부러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틀린 사람이 있으면 노량진 2도 타워 7층에 와서 김종우 선생과 진실의 방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마치 수업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구술체로 넣어놨어요. 이 작업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 마치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 좋다 그래요. 싫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싫다는 사람은 내 수업을 안 듣죠. 싫다는 사람은 내 수업 안 듣죠. 그래서 종우생 한마디가 많으니까 이거 여러분 꼭 책 보면서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게 뭐냐. 중요도하고 난이도를 넣었어요. 하 정말. 아니 잠깐만요. 너무 힘들었는데 모든 문제 이거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다는데 틀렸다? 난이도가 어려운데 틀렸다? 괜찮지. 난이도가 쉬운데 틀렸다? 이걸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난이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모르잖아. 이게 난이도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체크했어요. 난이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그리고 중요도도 제가 넣습니다. 제가 도끼 한국사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넣었어요. 도끼 3개면 정말 중요한 거. 도끼 2개면 보통. 도끼 하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이렇게 도끼를 통해서. 그러면 난이도가 쉬운데 중요도는 3개야. 도끼 3개야. 그럼 무조건 이건 맞아야지. 이건 무조건 맞아야지. 그런데 난이도가 어려운데 중요도는 하나야. 그런 건 틀려도 되지. 난이도는 어려운데 중요도가 3개야. 그건 어떻게 돼요? 오답 분석해야죠. 틀렸으면.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에 이거를 다 넣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여러분. 언니 박수 한 번 줘요. 어떻게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인상 쓰면 어떻게 해. 웃으면서 수업해야지. 저 과목 없어지면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그렇죠. 문제수는 이전보다 감수해서 한 1600문제. 맞다. 160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000문제 넘었잖아요. 그걸 제가 쫙 줄여가지고 1600문제. 요정도만 풀면 됩니다. 제가 1500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 나 다주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줄였는데 이제 1600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편집을 조금 여유롭게 해서 그런가 문제집은 엄청 얇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얇아지진 않았습니다. 600페이지 되는데 한 페이지 한 두 문제 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백이 많아서요. 여러분이 쓸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절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이 문제에다가 글 쓰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글 써야지. 알겠죠? 문제에다가 글 쓰면 안 돼요. 문제에다가 절대 글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답을 쓰거나 뭘 하놓으면요. 나중에 그거 보게 돼요. 그래서 회독을 못 돌려. 물론 저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책 여러 권 사가지고 한 번 풀고 버리고 한 번 풀고 버리면 되지. 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안 도와줘도 돼요. 그렇게 안 도와줘도 되니까 하나 사고 하나 사고 이거 갖고 다섯 번, 열 번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600문제인데 뭐 하루에 100문제 풀면 여러분 16일이면 풀겠네요. 그렇죠? 100문제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뭐 1회독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1회독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1회독 어떻게 하냐? 중요도하고 난이도를 파악하면서 무엇이 기출되는지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정임 들면 그냥 수업 들으세요. 이 수업 들으세요. 정임 들면 알겠죠? 그럼 정치사 중심으로 이제 구성할 거예요. 정치사 중심으로 이거 보시면 돼요. 1회독일 때는 정치사 중심으로 중요도, 난이도 파악하면서 아 이것이 기출 잘 되는구나 이 정도 파악하면 돼. 그럼 1회독일 때는 많이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많이 틀리는 게 정상이야. 1회독일 때 그렇죠? 그럼 2회독부터는 문제 풀 때 문제는 체크하지 말고 카페나 인강 홈페이지에 있는 정답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아요.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이때도 많이 틀리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해설 좀 더 읽어보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정답표에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여러분 인강 이거 들으시면 돼. 인강 들으시면 되지. 그리고 3회독일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으면서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 4회독일 때는 한 달 1회독으로 이제 분량을 정해가지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풀어보시고 5회독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필기노트를 같이 보면서 무한 반복하세요. 무한 반복. 혼자 반복하기 힘들면 이 강의 1.5배속 나중에는 2회속으로 해가지고 계속 수강하셔도 좋아. 혼자 힘들면 여러분 인강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저하고 함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옷 타면 그리고 잠 오거나 여러분 집중 안 되면 인강 듣는 거예요. 집중이 잘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집중이 잘 되면 그렇지. 자습해야지. 여러분 문제 풀어야죠. 집중이 안 될 때 인강 특히 제 인강 잠 깨잖아요. 그렇죠? 집중 안 될 땐 김종우 인강 집중이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자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5회독 이상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10회독 했는데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 강사 지금 생활 20년 넘게 20년 정도 하고 있네. 20년 아직 안 됐구나. 됐나? 그렇죠? 제가 29배 했으니까 지금 46, 47 되니까 거의 20년 돼가네요. 거의 20년 돼가는데 많이 했네. 강사 많이 했네요. 강사 생활하면서 제가 한국사 10회독에서 떨어진 애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돌리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회독이 제일이에요. 처음에 힘들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게 회독이 안 돼요. 회독이 안 돼. 그래서 1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회독 잘 모르겠다. 인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못해요. 양이 많아가지고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유상통 홈페이지라든지 카페 카톡 카톡이 제일 빨라요. 카톡이 제일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팁 요거 요거 종우 사랑해 JWS 종우 사랑해 그렇죠 000 영혼이 언제부터? 77년부터 77년생이니까 종우 사랑해 영혼이 77년부터 아이디 기가 막히네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살고 있는 분 있죠? 그분이 저 사랑할 때 만들어주는 암기팁 이게 뭐냐 아이디인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JWS 000 77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몇 페이지 5번 문제 몇 페이지 3번 문제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 모릅니다.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사진 찍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이 Q&A 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회독할 때 정답 체크포 인쇄해서 쓰면 되나요? 네. 인쇄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노량진 수험생들 보니까 인쇄 안 하고 태블릿 있죠? 아이패드 같은 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굿노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체크해서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다운받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인쇄해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꺼 카페하고 어디 저기 유상통 자료실에 이거 있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프린트하면 돼요. 프린트하면 여러 번 쓰시면 돼요. 근데 제 또래 지금 수업 듣는 제 또래 분들은 아이패드가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프린트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꾸 틀리는 보기 낯선 사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한 세 번 이상 틀렸다. 그럼 여러분의 형광펜이나 여러분만의 아는 펜으로 해가지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길게 하는 문방구에 파는 체크하는 긴 거 있잖아요. 아니 그 뭐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그걸 붙이세요. 붙여가지고 나중에 그 스티커 있는 데만 딱 해가지고 문제 체크된 거 보면 그거 볼 수 있게 문제에다가 형광펜을 표시하고 그리고 옆면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3회독 이상 한 5회독 좀 됐을 때 틀리는 문제 위주로 체크하셔야 돼. 뭐 이런 게 100개 된다. 그럼 언제 봅니까? 언제 봐. 줄이고 줄이고 줄여야지. 그렇죠? 줄이고 줄여서 한 30개나 뭐 한 20개 좀 됐을 때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보는 걸 추천합니다. 5회독 이상 하다 보니 정답 외워버렸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답 외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외독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각 선지별로 OX로 보세요.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선지의 내용이 O인지 S인지 보시는 거예요. 답 찾는 게 아니고 선지 아 이건 O 이건 X 그러니까 마치 기출문제집을 OS집으로 OX OX OX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이 OX 문제집으로 바뀌는 거죠. O의 독 이상이면 그러면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선지가 O인지 X인지 찾는 거니까 볼 때마다 좀 새롭겠죠. 그렇죠. 답 암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무원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수능 아닙니다. 수능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OT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60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60강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금방 끝납니다. 60강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 따라와서 잘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4강 정도 4강 정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계획표 짜 놔가지고 이제 저하고 함께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이 좋아요. 여러분. 예습은 한 번 정도 풀어오는 건 좋은데 막 자꾸 이러지 마세요. 수업 들으면서 스킬 배우면서 복습하면서 이렇게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꼭 수강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강하실 거죠? 수강할 사람 봐봐. 손 손 저하고 잡아요. 빨리 빨리 아이짜. 언니 아 언니 왜 그래 빨리 웃어 웃어 웃어요. 저도 웃잖아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잡아야 어깨 악수 악수 했어요. 강의 듣는 거야. 강의 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1강부터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도 바로 수강하시기 바라요. 알았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출문제풀이 강의 1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